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으로 푹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상쾌해졌어 역시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요 구글 맵이 짱이지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9번 사면 되고 지금은 인앤아웃 버거를 가는 중입니다 오늘 애들 소풍 왔나봐 인앤아웃 근데 항상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인앤아웃 오늘도 사람 진짜 많다 짱 드디어 인앤아웃 버거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더블 더블 버거고 여기는 프렌치프라이인데 위에 애니멀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어요 50 도 워스 60 도 워스 60 도 워스 68 야, 나잇, 나잇! 콜라 리필해서 다 왔어요 인앤아웃 버거는 바이 친구 만났어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또 한식 먹고 싶냐고 오케이, 아흠 봐봐, 알아요 알아요, 부탁드릴게요 예방에 응원할 텐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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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는데 악략 네 네 어, 악략? 아... 이렇게 고교가 고교가 아주.. 그렇지. 에게 잡는 고교가 너무..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교가도 저렇게 고굴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촬영 중! 지금 촬영 중! 네! 안녕! 안녕!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매콤한 고추냉이네요 고추냉이네요 네! 핵불닭볶음면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갔어요 정말 맛있어! 언제? 언제? 아마 3년 전에? 서울? 다운타운 곳에서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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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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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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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k 무슨 이름? K-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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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not heard of K-WILL No Very nice voice Nice voice 지금은 수업이 끝나가지고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according to this main entrance 아, 오케이 에이 저는 봉골레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It's very tasty It's junkie It's junkie It's junkie It's not sure It's not sure It's okay It's not sure It's okay Oh, what's up?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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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What's up? Yeah, you are clever You don't... You can... Don't forge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 can It's Korean Oh, really? No Thank you Thank you Oh,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yeah I love it I love it Okay?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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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ute Twice is very famous Yeah, twice Very popular Yeah And And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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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K Girls Girls Generation 젤너레이션 네, 젤너레이션 마이크 좋아? 지금은 10시 7분이고요 저는 이제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기승전 밥 일단 오늘의 플랜은 편집하기거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브이로그 1탄을 편집을 해서 여기서 올리는 게 목표라서 또 하나 있어요, 플랜 오늘 일본 재팬타운? 약간 차이나타운 같은 건데 오늘은 일본 재팬타운에 가서 짜장면? 쟁반 짜장을 먹을 거예요 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 안에 있는 재팬타운에 가서 굳이 또 중식을 먹는 참 아이러니의 연속인 플랜이네요 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내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저기 여러분, 벚꽃 보여요? 여기가 어, 저기 한국어다 도레미 노래방? 저기 대호도 보이고 저기 대호도 보이고 저쪽이 재팬타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도 되게 많네요 싼 왕반정 왕반짜장 왕반짜장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 난다 육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ut it was the boyfriend's problem, wasn't it? not the... I think a C of celebrity. a celebrity. okay. now... in the present, how do you pronounce his verb? sur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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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ut some posters here and the mar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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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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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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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kay. 밤되면 짠! 군문교 짱 커요 여기는 시청이에요 시청인데 시청 건물이 너무 예뻐 여기서 일하면 어떤 기분일까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정말요? 정말 편안한 촬영이 된거 같아요 두 분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저도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채널 이름이 제가 밑에 이렇게 자막 달아 드릴게요 저도 제 목표 한 달에 하나씩 올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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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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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끝 오늘은 뭐 먹지? 오늘 저녁 아까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계속 한식만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물론 계속 한식만 먹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다르게 뭐 먹지? 약간 난 커리라는 거 먹고 싶어. 이게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타코? 타코? 타코는 아닌데 약간 코리? 어쨌거나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떡볶이 먹고 막. 지금 조금 저녁이라서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나도 이상한 척 하면 되더라고요. 혼자서 막 주멀주멀하고. 주멀해보라고. 지금 일본 친구들 만나서 갑자기 한식당 만났어요. 친구들이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이거는 비빔밥이에요. 돌솥 비빔밥. 그리고 이거는 치킨. 치킨. 야. 땡. 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닭. 야. 야. 끝. K Evi 코리안 코리안컬, 치 맥, 치 맥 뭐지? 치킨 플러스 비어, 비어는 맥주, 코리안컬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네요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네요 슈퍼드파 저는 더블패티 슈퍼버거를 시켰고요 치즈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왔다 우와 맛있겠다 감자튀김 비어 양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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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9달러. 되게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언제 오겠어 내가 다음에 여행으로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되게 길다. EF도 안녕. 나간다.